자명한데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중생이죠 자명한데 다 자명하다고 하면 다 보살 세계죠 여러분이 아무리 자명해도 헛소리하는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예수님 같은 성인도 당시 유대인들 설득하셨나요? 못했어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내 양심에 최선을 다하고 하늘한테 맡기는 거예요 왜? 하늘의 공식이잖아요 하늘이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 해준 공식이 아궁복궁구공이에요 그거 가지고 내 마음 경영할 뿐이지 결과는 하늘에 맡기셔야 돼요 내 애고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애고는 지금 짠 하고 전 인류가 제 얘기 듣는 거죠 저도 저도 지금 그래요 전 인류가 짠 하고 구독자 바로 10만 50만 1000만 돼가지고 전 인류가 내 얘기 듣고 다 견성했으면 좋겠다 이건 제 애고의 욕심입니다 이렇게 안 됩니다 남의 입장 하나도 반영 안 했잖아요 전 인류의 입장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는 겁니다 공식에 맞게 꾸준히 변수를 투입해줄 존재가 인류에겐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이 보살, 분자, 사도예요 이분들이 없으니까 귀찮다고 빨리 결과 안 나온다고 다 피해버리고 자기만의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? 인류는 더 개판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보살이고 중생의 리더라는 보살이고 백성의 리더라는 분자고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사도라면 하나님의 진리, 불법의 진리를 가지고 이 우주를 천천히 천천히 중생들과 함께 그 길을 걸으면서 중생들을 바꿔놓을 위대한 보리심 위대한 그런 양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거창한 얘기였죠 그냥 양심에 맞게 살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몰라 괜찮아 하시면서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는 이렇게 심오한 의미가 들어있다 이 얘기 하나 드렸습니다 우리 직업이 보살입니다 그렇죠? 본업이 보살입니다 나머지는 부업입니다 그렇죠?